자, 언급실 당직. 이게 참 힘듭니다. 이 언급실 당직을. 언급실에는 언급의학과 소속의 여러분들, 전공의, 전문의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각 과에서 여러분들 파견한 당직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 분장이 어떤지는 대략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언급처치를 언급의학과 전문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 각 배후과의 환자를 옮겨서 배후과의 당직자들이 관여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어제 방송을 보시고 현직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분 말씀은, 구리님 말씀은 현직 의사십니다. 언급의학과 교수는 그냥 나가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언급의학과 의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망가뜨린 것은 그것을 유발한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되겠지. 미래가 어둡게 만들면 미래를 보고 열심히 당직 서면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나가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잘하던 전공의에게 암울한 미래의 정책을 만들면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전공의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고생을 좀 하더라도 다음에 전문의가 되게 되면 좀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전문 지식을 쓰면서 돈도 벌면서 잘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런 전공의들이 떠난 것은 무슨 다른 게 아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전문의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거를 현직 의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언급의학과 당직을 어떻게 서냐면 이렇게 보면 밤에 잠깐 나왔다가 쭉 대충 보다가 그리고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새벽에 잠깐 나옵니다. 이게 언급의학과 교수가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온 후에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오전을 빼먹고 오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급의학과의 당직을 서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꼬박 새는 사람이 누구냐 야간당직을 할 때 전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당직을 서는 의사분들은 언급의학과 교수들은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인은 돌아가면서 매일 밤 당직을 섭니다. 야간당직을 꼬박 쓰는 사람이 전공이라는 겁니다. 전공이들은 젊으니까 30대 40대 전공이들이 야간을 풀로 당직을 하고 그다음에 언급의학과 여러분들 그런 전문의나 이런 분들은 잠시 나와서 일정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도 고된 일이네요. 밤에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이제 언급의학과 교수가 계속 당직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의료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전공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젊은 전공이들이 야간당직을 쓰면서 커버해 줬던 것을 나이가 든 언급의학과 전문의하고 교수가 그걸 맞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의학과 교수는 힘든 겁니다. 이제 언급의학과 교수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야 과료를 하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료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언급의학과 전문의나 그다음에 교수들 같은 경우는 40대 대부분 중후반일 테니까 전문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의 40세 40세 그래도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현직 의사분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 신중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1개월 2개월 안에 언급의학과 교수가 나가서 언급실 위기가 표면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급실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참아달라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세우는데 이 현직 의사분은 그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급실에 야간당직을 잠을 하나도 자지 않고 꼬딱 새면서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의료 사태 발생하기 전에 전공의들이었다는 겁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전문의하고 이런 의대 교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낮에 외래 진로를 하고 이걸 반복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나 교수들이 야간당직을 하면서 이런 대로 정상적으로 병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떠나는 겁니다. 충주 근국대 병원에서 7명의 여러분들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왜 떠나냐 당직을 하다 이제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하기 전에 몸이 사람들이 견디는 나는 여러분 이해를 철두철미하게 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하루 전에 약간 잠 설치게 되면 방송 준비도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초긴장 상태에서 언급실에서 근무해야 되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현직 의사가 사정을 잘 아니까 그걸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공의가 있을 때 언급실에서 언급의학과 교숙을 당직을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밤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서 잠자고 다시 새벽에 나오는 게 교수당직입니다. 전공의 당직하고 교수당직이 다르란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오전에 쉬거나 오후에 잠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 당직은 풀로 서는 겁니다. 이제 당직을 밤에 풀로 서니까 언급의학과 교수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전공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공의는 여러 명이 교대를 하게 되니까 전공의도 여러분 야간에 언급실에 당직을 쓰는 게 힘들긴 하는데 여러 명의 전공의들이 돌아가니까 그나마 나았다는 거죠. 그 전공의의 빈 공간이 이렇게 여러분들 큰 겁니다. 그거를 조기용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왜 현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현직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번 사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종결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공의가 맡아줬던 언급실 야간 당직은 언급의학과 교수들이나 전문의들이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후 진료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배후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그걸 맡아줬던 겁니다. 배후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그걸 맡아줬던 겁니다. 언급실에 파견이 돼 가지고. 그럼 배후 진료과가 왜 지금 안 돌아가냐. 낮에 이런 외래 진료를 보고 이런 교수들이 밤에 야간 당직까지 설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진료 제한이 계속 여러분들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안과 진료 불가 정형외과 진료 불가 흉부외과 진행 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그냥 관리 가능하다. 비상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현장을 착하게 이해하도록 많은 분들에게 도와드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다가오는 그래서 이 의사분은 한두 달 정도 안에 다 손들 거다 이야기죠. 이미 지금 단발마에 비명이 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가 실제로 전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를 뺄 때 그것은 전문의로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전공의가 나갔다는 것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전문의가 그만큼 나간 겁니다. 3차 의료기관의 56%의 전문의가 빠진 겁니다. 이 전공의 역할을 PA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의만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3차 의료기관의 언급실과 배후진로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주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고학년도 고년차 전공의들은 거의 전문의 수준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의학과나 배후과의 전문의들이 야간당직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3차 의료기관 56%의 전문의가 빠진 겁니다.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냥 대학병원의 척추 가 빠져버린 겁니다. 무슨 척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인 겁니다. 이건 의사들이니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실상을 알 수도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리님이 여러분들이 현직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의 역할은 전문의가 대체할 수 있다. 전공의가 56%가 빠져버린 거다. 대학 전체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의가 56%가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3차 진로기관에 언급의료하고 배후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러면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의사분이 여기 보시죠. 3개월 무렵부터 모든 언급실이 문을 닫을 것으로 봅니다. 언급의학과 의사 번아웃 배후진로 의사 번아웃 탈진입니다. 그리고 사직형렬로 말미암아서 3차 언급진로 완전 마비 그리고 2차로 중증 환자가 마구 밀려들 것입니다. 2차 병원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2차도 언급환자 강제 배당으로 결국 모든 언급의사 사직으로 인해 모든 언급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사고가 터지게 되면 환자는 죽게 됩니다. 그것은 아비규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가설이 맞았다 될 질은 두고 봐야겠죠. 검정은 두고 봐야겠지만 현직 의사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게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 당직을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전공위의 빈 공간인 당직을 서면서 낮에 외래 진로를 계속해서 봐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여러분 이 좋은 콘텐츠가 지금 이 방송이 많이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주옥 같은 콘텐츠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고 지금 이제 동시 시청자의 절반도 안 되거든 좋아요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노출되어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직 의사분이 내다보는 언급실이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하게 의견일 겁니다. 그래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2월입니다. 다음 2월에는 전공의도 복귀할 것이고 의대생들도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